자이는 동사로도 쓸 수 있고요. 전치사로, 대사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 문장 안에는 총 7번의 자이가 나와요. 7번의 자이를 쓰면서 이 문장들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하나씩 써볼게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좋아요. JJS님 가능하면, 가격적이면 중국어로 잘 부탁드릴게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 와, 귀찮아. 안 되겠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근데 못하다 나는. 과거 안 나게.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나는. 자, 아까 했던 짜이 용법을 잘 활용하셔서. 나는 명동에서 그를 만난다 를 쓸 거에요. 나는 명동에서 그를 만난다. 워 쌀 민똥 만난다. 민똥. 또 틀렸어요. 민똥. 민똥. 6번 동. 민똥. 지엔. 만난다. 그를. 그렇지. 누가 틀리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워 쌀 민똥 만난다. 스포인사님 정답. SK님 정답. 소슬바라님 정답. 성원님 나로님 잘하시구요. 워 쌀 민똥 만난다. 본인이 쓰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지 않아요? 꼬마초님 잘 쓰시고 있구요. 워 쌀 민똥 만난다. 진짜 잘한다. 그리고 여기는 어그로 한번 끌어볼게요. 자 와는 와 그냥 타이핑 하시면 되요. 와 클러버 아트님 5탄 왔어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워 쌀 민똥 만난다. 잘한다. 자 이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니까 민똥이 와야 되구요. 와 그는 엄청 잘생겼다. 와 쌀 대박. 와 쌀. 그는 엄청 잘생겼다 했을거에요. 워 쌀 민똥 만난다. 와 쌀. 그는 엄청 잘생겼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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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이니까 헌 말고 수 vital. лучM Talking much. 힘이 와. 잘생겼다. estava.leased다. 파이팅. 세계Mct hugeMct megyev means hugeM ね Someone very good. 그리고 나는 그를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 어떻게 쓸까요? 나는 그를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 단돈아님 잘하시네요 런스 런스 타 런스 타 워 헌 가우싱 런스 타 헌 가우싱 런스 타 헌 가우싱 따라오고 있죠 조금 늦게 써도 괜찮아요 나만 늦는거 아니에요 꼭 앞에 앉을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오시기만 하면 돼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병준 너무 앞서가면 내가 봐줄 수가 런스 타 워 헌 가우싱 오늘 했던거 그는 서울에 산다 그는 서울에 산다 써볼게요 그는 서울에 산다 자 요 표현 잘 보겠습니다 타 타 주 짤 쇼 워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 자 다른거는요 전부다 명동에서 그를 만난다 우리말 워싱이 다 맞춰요 근데 이것만 서울에 산다 어디에 거주한다만 쭈란 동사를 짜이 앞에 맞춰 넣어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얘만 예외상황이거든요 예외상황을 모두 다 이유를 알고 쓸 수는 없으니까 얘만 예외상황이에요 이게 다른거랑 맞추려면 그는 짜이 쇼 워 쭈 이렇게 써야 옳을 것 같은데 얘만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중국인들이 쭈 짜이라고 써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가 그때 왜 싱치 지이를 요일 몇이야 라고 병신같이 외웠던 것처럼 이것도 그냥 자꾸 의문 딴지 걸고 하지 말고 이것도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것만 따로 별도로 암기하셔야 돼요 원래 다른거랑 맞추려면 아까 그랬잖아 나는 회사에서 일한다 난 난 아 미안해요 난 회사에서 일한다 난 식당에서 밥 먹는다 다른거는 전부 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말 워슨처럼 워 짜이 공스 공주 일한다가 마지막에 왔고요 얘도 워 짜이 시당 지밭 얘도 밥먹는다가 마지막에 왔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어 순이에요 근데 유독 거주지를 쓸 때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예외 상황이니까 암기하시면 돼요 워 쥬 째 월 워 쥬 째 월 근데 그렇다고 워 쥬 쥬 월 쥬 라고 해서 틀린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니까 이렇게 그냥 기억에 의해서 어 연습에 의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어 잘한다 워 쥬 째 월 서울은 쥬 월 이에요 어 기껏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냥 외우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난 야메니까 난 야메페이 워 쥬 째 월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도 내일도 와 쌀 다 페인창 어 페인창 왜 거기로 갔지 와 쌀 런스 타 헝가오시 시카 샹틴님 옷 한거죠 자 내일도 나는 명동에서 그를 만난다 써 볼게요 내일도 민텐에 워 짜이 민통 민통 민통이 난 안 써 줘 민통 만난다 지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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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 만들 거고요 이것도 우리말어신재로 잘 쓰시면 돼요 민텐에 예 짜이 민통 지앤다 잘하신다 콜미호원님 잘하시네요 상처받는어님 시애도 하오 민통 지앤다 맞아 맞아 일렉노즈님 좋고요 일렉노즈님 오타났어요 야리짱님 좋습니다 민텐에 예 이야기님 오타났어요 민텐에 워 쌀 민통 지앤다 나머지 분 잘 쓰셨고요 워아이 워 아니야 나는 그를 사랑해 난 너 말고 나 말고 그를 사랑해야지 워아이 타 타의 아이워 워 아이 타 타의 아이워 그치 뚜뚜루 뚜 여기는 해피엔딩 잘 됐어요 자 첫번째 그녀의 하루 타다 ETN을 봤을 때 여기는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총 4개의 짜이가 나왔고요 대부분은 전치사 짜이로 쓰였어요 어디에서 뭘 한다 어디에 산다 어디에서 일한다 어디에서 밥 먹는다 명동에서 만난다 에서 짜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뭐 틀렸어 내가 틀린거 없는거 같아 워아이 타 타의 아이워 이렇게 쓰였고요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22일만에 23일만에 중국어 시작한지 23일만에 이 정도로 간지나는 중2병 일기는 쓸 수 있어요 이제 중2병 일기는 쓸 수 있어요 본인 혼자 다시 한번 써보고요 한번 첨삭을 받아보세요 자 이거는 타다 ETN 그녀의 하루였고요 쓰고도 신기하니 이상한 이게 중국어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어의 단점은 이거를 아마 펜을 가지고 글로 쓰라 그러면 여러분 잘 못 쓰실 거예요 한자를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락 그냥 닥치고 쓰는 닥치고 녹아다 한자 연습하는 거는요 닥치고 녹아나요 그냥 그냥 계속 써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쓰다 보면 탄력이 붙어요 그거는 무엇보다 오죠 제가 보증드릴게요 처음에는 한자를 외우는데 한 10분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7, 8분 더 오랫동안 써 나아가면 다음부터는 몇 번만 보면 외워져요 성도는 어떻게 빨리 외워요? 말하면서 이거를 쓸 때 이것만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워잘 공스 공주어 워잘 식당 치 판 이렇게 말하면서 쓰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안 해 물어만 보고 하지도 않아 그거 왜 물어봐 나 진짜 성격 판단자 같아 나 이거 혼자 있는데 진짜 이렇게 맨날 나한테 물어본다 어떻게 하면 성조를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작물 잘할 수 있나요? 근데 내가 기껏 설명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거 왜 물어봐 포르테님 꼭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꼭 하세요 포르테님 좋아요 자 그러면 날씨가 많이 덥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 빨리 이거 해 마지막으로 그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자 타나이티엔 볼게요 타나이티엔 자 이번에는 짜이의 1번 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이의 1번 용법 짜이의 1번 용법 먼저 한번 볼게요 그녀가 없다 그녀가 없다 그녀가 없다 이때 메이였으면 죽여버려 JJS 죽여버려 진짜 그럴거면 내가 이 짜이의 장인은 뭐하러 하니? 음 그녀가 없다 아니 그녀가 여기에 없다는거는 메이였 nothing 이게 아니다 그녀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너의 여자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 떠났어 다 타부짤 타부짤 이렇게 말줄임표 좀 써줘야돼 여긴 메이오 쓰시면 안돼요 메이오는 뒤에 이런거 쓰라니까 나는 커피가 없다요 나는 책이 없다요 나는 리모콘이 없다요 이런거 쓰고 그녀가 없짤 그녀가 없짤 그녀가 없짤 그녀가 있짤 이렇게 쓰라고 타부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늘도 회사에서 일을 해요 음 오늘도 회사에서 일을 해요 타부짤 그녀가 없으니깐 어차피 할일도 없어 타부짤 그녀가 없으니깐 나는 오늘도 찐티앤 아우 야올린이 잘하신다 찐티앤 예 회사에서 짜이 공스 짜이 공스 일을 한다 일을 해 찐티앤 예 짜이 공스 공주어 진짜 잘하시네요 짜이 찐티앤 예 짜이 공스 공주어 그리고 친구가 없으니깐 혼자 밥 먹겠지 낮 12시에는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음 찐티앤 예 워자이 공스 공주어 그리고 몇 시에 어 이것도 되게 좋다 우리말은 몇 시에 어디에서 뭐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중국어 똑같아 게이득이야 어디 몇 시에 시간 먼저 장소 그다음 서순 이게 똑같아요 우리랑 우리도 그렇잖아요 12시에 서울 호텔에서 선을 본다 뭐 8시에 회사에서 회의한다 이 순서잖아요 근데 영어는 막 에스익서클락 지랄하고 뒤로 가야되는데 그런거 없어 그냥 우리어순대로 하면 돼요 자 12시에 종호 종호 시아엔 짜에 공스 시 다 츄 반 츄 반 좋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짜에 1번 용법 2번 용법 중에 뭘 써야될까요 네요 나 나 나으 나으 여자친구는 어디에 있나 라고 쓸텐데요 여기는 어떻게 써야될까 이거 이거 한번 써 볼게요 얘는 전치사자인지 그냥자인지 한번 써 볼게요 오타 날수도 있지 자 워더니 벙요 워더니 벙요 워더니 벙요 짜이날 그럼 여기서는 이 짜에는 동사에요 전치사에요 워더 위 벙요 워더니 벙요 워더니 벙요 짜이날 워더니 벙요 짜이날 내 여자친구는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한다 워더니 벙요 짜이날 워더니 벙요 워더니 벙요 부잘 없어 부잘 날도 부잘 어디에도 없어 워더니 벙요 짜이날 내 여자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 엄마 뱃속에 있겠지 중우 샤네 짠 공스 시타 스티블링니 잘하시네요 유급 가능하시겠어요 내년쯤에는 워더니 벙요 짜이날 잘한다 여자할때는 앤 브이를 써야됩니다 워더니 벙요 유 땡땡이라가지고 브이를 써야돼 워더니 벙요 부잘 자 그리고 오늘의 미션은요 우리가 짜이 장인이 됐어요 짜이를 3회 이상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게 여러분들의 퀘스트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짜이 장인이 되신겁니다 짜이를 3회 이상 사용해서 내가 10개 하라고도 안해 10개 하라고도 안해 3개만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그래야 이 짜이를 내 짜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짜이가 내 마음속에 짜이 되요 워더니 벙요 짜이날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니가 약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짜이를 하고 있는거에요 니가 약 1LP 나야 char as